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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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새우 생새우를 넣고 그렇게 까 새우 그 껍데기는 삶아서 육수를 육수해야지 비리겠다 비리니까 내가 쩔지. 안 본 짓을. 너 엄마. 새우가 엄청 크네. 비리다가 야단 날텐데. 이렇게. 이거 해놨다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뭐이 나와. 내장 같은 거. 이걸 빼내고 이렇게. 이렇게 까야지. 이렇게 까는 것도 일이야. 이렇게 까는 것도 일이야. 까고. 이제 이거. 내장 빼야지. 음. 그렇게 해서. 음. 껍질 삶으려고. 입술에. 그렇게 건져서. 씻겨가지고. 한 번 더 씻겨가지고. 이제. 물 붓고. 삶아. 그렇게 두 번 정도. 씻어서. 이제 푹 끓여. 푹 끓여서 국물을 써. 이거 붓고. 두 개는 부어야 돼. 이제 물 갖다 부어야지. 하나 붓고. 두 개는 부어야 돼. 이제 끓어. 육수가. 다 건져내고 버려야지. 한 10분 이상 끓였어. 이제 이거 육수만 쓴다는 거지. 이것만. 알 깐 거다 보이잖아. 새우를 넣고. 뽀얗게 우러놨네. 이건 다 버리고. 고기 부어. 그게 뭐야. 소란떼. 그것도. 물에 담궈놨었어. 응. 쓸어야지. 그걸로 뭐. 뭐. 만드는 거지. 들깨. 새우. 새우. 육수 내놓은 거. 그걸 물에 담그다가. 냉동실에 잠깐 넘나보네. 안 넣어도 이. 김치냉장고에 넣었어. 여기에다 놔둬야지. 소스 새우 끓인 물 들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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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를 소금에 들기름을 넣고 볶아줘요. 그렇게 볶다가 아까 부어놓은 육수를 다시 볶아줘요. 육수를 알맞게 부어. 생새우 까놓고 새우를 잘라야 해. 너무 크잖아. 아, 육수야? 육수를 다 부어줘. 육수를 다 부어줬어. 육수를 잘 부어줘. 육수는 잘 섞어주세요. 육수는 이제 다 잘랐네. 적당하게? 들기름을 볶아주는구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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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볶아 완전히 익혀 좀 이름도 없지 틀 익은 살이 없이 완전히 익혀야지 익혀가지고 거기다 부어야지 새우가 비린내 들기름에 다 볶아준거 여기다 맛술도 좀 넣어가지고 술 새우가 비린내 나지 않아 이제 길로 넣어야 돼 그러면 이게 볶을 동안에 끓잖아 빨리 되잖아 이렇게 넣어주는구나 볶아서 저 이제 이거 들깨까리만 들어가면 돼 응 들깨까리 응 응 두깨까리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간장 채워야지 응 간 맞춰야 돼 응 이건 국간장으로 해야 돼 이건 국간장으로 해야 돼 칸stalk 不多 좀 더 넣어야 돼 간장 음 신으셨구나 응 Earth 육수가 많으니까 coal 양념 맛 계란을 다 넣어서 파, 마늘 넣고 다 들어갔구나 다 들어갔어 나물처럼 건져 먹고 국물도 떠먹고 그런거구나 이게 걸쭉하지 않으니까 찹쌀가루를 좀 넣어서 찹쌀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더 돼지이거니 좋아 찹쌀가루를 넣어주는구나 걸쭉해지라고 이게 양이 많으니까 찹쌀가루가 들어가야 맛있어 그 풀 써서 넣듯이 다 됐어 이제 펄펄 끓었네 한번 이거 들어 내놔 배aal개 psychologically ед Organization 하나 second 휴지